승희 주무시시면 안 돼요 며칠 지냈죠? 아 깜빡 잔들었네 눈 좀 하자 잠이 오네 이게 까르마 토퍼 토퍼의 멤버 한 명과 같이 눕고 푹신푹신하네! 멘트하기 두 번 하기 푹신푹신하네 라는 멘트가 나오면 되는 거네요 멤버 한 명과 같이 눕는 거를 멤버를 바꿔서 두 번 선생님은 괜찮을까? 선생님은 잘 눕으실 거 같아 일단 선생님은 벌써 마음 쓰고 성공 양세형 기다려라 니 잔머리 내 걸 밟아줄게 까르마 토파로 까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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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볼게요 선생님 아니요 내가 볼게요 조금 이따 뜸만 들어 좀 쉬세요 선생님 아니요 왔다 갔다 이게 쉬는 거예요 잠깐 5분이라도 조금 까르마! 잠깐 5분이라도 조금 어 제가 1번으로는 수빈 선생님을 도전하고 어?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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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좀 쉬어 샘 좀 쉬어 샘 어 아니요 아니요 나는 이거 마저 봐야 돼 요리 끝내놓고 샘 샘 샘 샘 샘 샘 샘 뮤비다 뮤비 뮤비 뮤직비디오다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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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누나 누나 가운다고 하지만 숨이 내게 여자야 눈아도 누굴 만나야 하든지 눈아도 누굴 만나야 하든지 무슨 소리이스가 Danish wondered wow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어우, 좋아. 그럼 다 여기 앉아라, 내가. 선생님, 잠시만요. 했지! 잠시만요? 했지! 왜? 누구야? 왜? 누구야? 왜? 뭔데? 뭐야? 유세윤 씨. 성공. 뭐야? 성공. 뭐야? 내용, 내용. 뭐야? 내용 뭐였는데? 뭔데? 뭐야? 뭐 성공이야? 모르셨죠? 뭔데 뭔데? 너무 이게 어려웠는데 이 도퍼 위에 제가 옆에 한 사람을 누워놓고 푹신푹신하느라고 하는 건데 마침 선생님이 누우셔서 제가 얼른 끌고 왔어요. 쥐가 쑥 들어간 느낌. 이거 지금 당겨야 된다. 와, 선생님이 다 도와주셨네 완전. 야, 야, 하나 있어봐.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잠깐 재연을 해보자. 너 노래하는 친구야. 프로 프로. 역시 프로. 노래를 막 하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여기 막 누웠게. 너 제가 끌고 와서 끌고 와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푹신푹신하네. 아무튼 계속 남자를 먹고 푹신푹신하네. 완벽하다. 완벽한 성공이다. 이거 짱이다. 이건 정말 리얼이다. 확인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